안녕하세요. 저는 유섭이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혜진입니다. 네. 고3 때 제가 유섭이랑 1년 동안 짝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축가를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매가 새로운데요. 제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트로트로 한 소절 들려드리고 축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관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쳐주셔야 돼요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 당신의 사랑을 갖기 위해 유섭이가 여기 왔어요 맞잡은 그 속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겨울은 좋아라 아,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요. 본격적으로 이제 축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유섭이가 여자친구 분이라 7, 8년 동안 오래 연애를 했다고 들었는데 초창기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의 컬러링이라고 하면서 신청을 한 곡입니다. 네, 박수치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